그것이 알고 싶다 피디님이시지요? 그것이 알고 싶다 피디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라 그게 과연 뭘까? 누구든 놓치지 않는 빠른 발 상당한 맷집 센 담력과 진화력 대충하지 않는 완벽주의 그래도 그 중 가장 중요한 건 만나는 이들에 대한 배려 그것이 알고 싶다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려도 대한민국을 바꿀 겁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